이번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당 독점 구도가 어느 때보다 확연하게 드러난 건데, 주민참정권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기초자치단체장은 박병규 광주광상구청장 후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송군수 후보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 지역은 구청장 군수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표용지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자체가 주민의 선택이 아닌 당의 공천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광주전남에서 앞선 7번의 민선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은 지난 2010년 영암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무더기 무투표 당선은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독점이 강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국민의당, 민평당 등 대한정치 세력이 사라졌고, 진보 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지방의회에 더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당 독점 체제,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을 하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본선보다 민주당 경선이 더 중요해진 호남 정치에서 주민 참정권 제한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역 유권자를 바라보고 일해야 할 일꾼들이 당의 공천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막기 위한 민주당 공천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